아 예 뭐야? 왜? 아니 이거 내 핸드폰 아닌데 이거 잠금을 잠가 놓으시면 나 어떻게 찍어요? 아니 이거 잠금을 해놓으시면 내가 이거 카메라를 어떻게 찍어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 누구야? 하영이다 와 나 와 정말 장난 아니다 우와 와 진짜 부럽다 형 나 기억해? 와 정말 장난 아니다 진짜 어? 아 어 이거 봐 이거 봐 안된다니까 어 이건 뭐 안된다니까 에 Начина 다 뻐빠라겟iş 언데 어떻게? Rede 아 이쪽은 창문이 안 들어가냐 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냐 아 멀리 간다 형 우리 주성 아니 엔진 소리가 이렇게 크는 70이에요 우리가 옆에서 뭐가 지나갈 때마다 막 호랑이 지나가 막 옆에서 놔 차들이 지나간다 해봐 행복한 줄 알아 너 지금 야 얼마나 더운줄 아냐 지금? 다 왔다 여기 우리 그때 성경 왔을 때 갯벌 야 나 그게 다 아 같은 갯벌 아니야 거기 아이 갯벌 1위는 잘못 작다 옷을 갈아입습니까? 와 덥다 야 광수야 문을 열면 좀 시원해 이 차에게 와줘서 고맙다 와 이거 이번 미션은 서열 경기 레이스 두 번째 서열의 선입니다 뭡니까? 동안 FD가 공을 찰 거예요 저 멀리서 공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피니쉬 깃발을 꼽아 놓을 거예요 피니쉬 깃발을 뽑으셔야 통과합니다 한 명씩 선착순으로 통과합니다 야 이거 미치겠구나 먼저 통과하시는 사람이 1위 서열 1위에서 저쪽에 저 파가선 있죠 여기 있으면 됩니까? 저기서 쉬시면 돼요 한 달 때까지 아 이거 야 이거죠 야 이동할 때라도 편하게 3위 안에 들어 이거 안되겠다 진짜 3위 안에 들고 싶다 우리 차 안타 보자 저 차를 타보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사전부터 저 차 탑니까? 예 당연하죠 이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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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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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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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나 좀 못해. 미식이 빠를 뽑으라고 할 때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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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! 이 사람에게 그러는 질라. 빠져! 빠져! 빨리. 이 사람에게 그러는 질라. 다같이. 진정보겠다. 진정보겠다. 저게 진정보인 줄 알았어. 물 좀 드세요. 형, 귀찮으세요. 형, 귀찮으세요. 귀찮으세요. 역시. 역시 종국이 형이야. 수고하셨습니다. 김종국! 역시 종국이 형이야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주 잘 쓰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첫 번째 라운드는 1위, 김종국 씨로 탐구화를 했고요. 3등 안에 들어야 된다. 그다음에 이제 2위를 정하겠습니다.